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예요 처음 건프로 다육이 영상에 오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육이 유튜버에요 애기 웃음소리 나서 놀라셨죠? 이게 무슨 애보니 입장 떨어지는 소리야 하시겠죠? 오늘은 인천 다육 도소매점이에요 인천 다육 도소매점 11월 9일 산지의 직송 신상 다육이들 도착했어요 함께 보시죠! 입장이 크게 안 크는 미니 종자 입장 샤갈 샤갈 14,000원 14,000원 샤갈 미니 종자 입장 샤갈 미니 종자 입장 11월 10일 11월 10일 오시는 순서대로 아침 9시부터 24분께 1,000원에 드립니다 요즘 구하기 힘든 인기 다육이 파랑새 1,000원에 드립니다 1,000원 11월 10일 아침 9시 오픈과 동시에 특가 다육이 파랑새 1,000원에 데려가세요 파랑새 1,000원 인천 다육 도소매점 오늘 신상 다육이들 오는 날이죠? 인천 다육 도소매점 모든 다육이 화분 30% 할인 중입니다 신상 다육이 다 같이 구경 가보실게요 특가 세일 다육이는 파랑새 파랑새 1,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애터미 1,400원 애터미 1,400원이요 바닐라비스 1,400원 바닐라비스 1,400원이요 와 얘네 얼굴이 두 개네요 바닐라비스 미니 수주성 미니 수주성 1,400원이요 미니 수주성 1,400원 신상 다육이 리톱스 모듬 9,800원이요 9,800원 리톱스 모듬 베이비 핑거 1,400원 베이비 핑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이들 베이비 핑거 1,400원 840원 840원 퍼플드림 신상 다육이요 840원 이보다 더 저렴할 수는 없다 퍼플드림 이어서 2,800원 샤치 철화 2,800원 샤치 철화 세상에 이런 아이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샤치 철화 2,800원 2,800원 철화 보고 계십니다 너무 반가워서 말이 막 꼬여요 2,800원에 철화를 구입할 수 있다니 철화가 이렇게 값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2,800원 샤치 철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584-19번지에 위치한 인천 다육 도소매 합식해서 심으면 예쁜 국민 다육이 1,400원 레티지아 레티지아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아돌피 아돌피 철화 4,200원 아돌피 철화 4,200원 아돌피 철화 4,200원 여기 써있죠 여러분 주의사항 입장을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지문이 생겨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짬짬짬 또르르 라우이 4,200원 라우이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라우이 4,200원 호빗탕인 30% 할인해서 10,500원 10,500원 호빗탕인 호빗탕인 10,500원 문스톤 9,800원 문스톤 9,800원 신상 문스톤 여기 있습니다 문스톤 녹은둥이 문스톤 9,800원 7,000원 메비나 금 메비나 금 지금 얼굴이 2두 3두 아이들이 많이 있구요 메비나 금 7,000원 에 구입 가능하세요 메비나 금 건프로도 며칠 전에 영상에 보여드렸었죠 우와 우와 너무 이쁘다 메비나 금 모공이 1도 없는 파우더 퍼프 금 11,200원 30% 할인된 금액의 파우더 퍼프 금 11,200원 14,000원 구입 가능하신 당인금 당인금 14,000원 당인금 우와 당인금 보고 계십니다 당인금에 이어서요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11,200원 11,200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야생 콜로라타 11,200원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내 눈으로 보고 다욕이 집으로 데려가주세요 택배는 안됩니다 매직잼 골드 아주 빨갛게 물들기로 아주 유명한 아이죠 매직잼 콜드 1,400원 매직잼 콜드 매직잼 골드 아직 여유 많아요 보세요 목대 이렇게 묵은 아이 연봉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연봉 7,000원 지난주에 매장에 나와서 인기 많았던 신품종 애프리콧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애프리콧 7,000원 사진빨 잘 받는 실제로 보시면 색감이 너무 빨갛고 연두하고 아주아주 이뻐요 신품종 애프리콧 파이어 앤 아이스 파이어 앤 아이스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파이어 앤 아이스 이어서 콩코드 콩코드 보여드릴게요 콩코드 5,600원 5,600원 콩코드 한스 군생 한스 군생이요 한스 군생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짠 얼굴이 몇 개예요 얼굴이 요즘에 군생 다육이들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한스 군생 7,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한스 한스요 에보니 한스 에보니 5,6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한스 에보니 한스 에보니 한스 에보니 5,600원 한스 에보니 5,600원 산스 보실 수 рез 1만4천원 토파즈 1만4천원 프랭크 프랭크 1만4천원 인천다육 도소매점 택배는 안되는 매장입니다 프랭크 1만4천원에 구입가능하세요 30% 할인된 금액에 이어서 루밍 루밍 11,200원 신상 다육식들이 오늘 농장에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쌍두아이도 있네요 루밍 11,200원 원종 애보니 실생 9,800원 신상 다육식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원종 애보니 9,800원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14,000원 아메티스트 14,000원 아메티스트 14,000원 매직잼골드 1,400원 매직잼골드 1,400원 매직잼골드 1,400원 택배는 안되는 매장입니다 군생 로레이마 로레이마 30,000원 로레이마 30,000원이에요 로레이마 로레이마 30,000원 동운철화 너무 멋있어요 동운철화 우와 거대한 동운철화 42,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동운철화 멘디 군생 20,000원 14,000원이요 14,000원 멘디 군생 아 가져가셔도 돼요 14,000원 멘디 군생 멘디 군생 한스 애보니 42,000원이요 자구 딸랑딸랑 한스 애보니 자구가 딸랑딸랑 42,000원 몰게인 3만원 몰게인 3만원이요 몰게인 6만원 같은 몰게인이라도 이 아이 보세요 6만원 디리리 짠짠 한스 애보니 42,000원 한스 애보니 42,000원 자구 달아주는 센스 42,000원 오렌지 립스틱 탐난다 오렌지 립스틱 또 다른 제가 갖고 있는 애들이랑 또 다른 느낌 오렌지 립스틱 4만2,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에보니 SP 8만4,000원 에보니 SP 8만4,000원 에보니 SP 8만4,000원 얼마나 크냐고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대품이에요 다 보시는 아이들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온 애들은 다 대품입니다 로레이마 로레이마 20만원 14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로레이마 14만원 자구가 어마어마하다 먼디 8만4,000원 먼디 8만4,000원이요 와 이렇게 자구가 또 달려있어요 무구네라서 이런 애들은 와 너무 멋있어요 한스 에보니 한스 에보니 2만1,000원이요 한스 에보니 2만1,000원 와 한스 에보니 자구 달린 거 너무 예쁘다 와 오렌지 립스틱 2만1,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엄청난 대품입니다 여러분 와 너무 멋있다 박스에 담아져가지고 이렇게 잘 찍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오늘 농장에서 도착한 오렌지 립스틱 2만1,000원 2만1,000원 쫀쫀 피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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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8,000원 젤리카시오 14,000원이요 젤리카시오 14,000원 샤넬 무주 21,000원이요 샤넬 무주 21,000원 샤넬 무주 21,000원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이요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색감 너무 예쁘죠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원종봉란금 5,600원 원종봉란금 5,600원 5,600원 라울금 5,600원 라울금 5,600원 라울금 5,600원 라울금 5,600원 댓글 고정란에 주소와 지하철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연락처 적어놨어요 인천다육도소매점 다양한 신상 화분, 다육이 모두 할인된 금액에 구입 가능하세요 다육이 신상품 많은 매장 인천다육도소매 왼쪽은 곰마리아 오른쪽은 자구 따글따글 피델리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21,000원 영업 마감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다양한 다육이와 신상 화분들 구경 나오세요 다육이 맛집 인천다육도소매 아이보리 3만 5,000원 방울봉란금 2만 1,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인천다육도소매점은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5,600원 레인드랍! 레인드랍 5,600원에 입양하세요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영상 오늘 즐거우셨나요? 건프로 다육이에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는 만큼 건프로가 또 열심히 다육이 농장에 방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새벽별 새벽별 1,500원 새벽별 1,500원 원종 빅터 4,200원 원종 빅터 4,200원 원종 빅터 4,200원 당인 1,400원 당인 1,400원 레티지아 1,400원 오늘 인천다육도소매점에 다육이 쇼핑 나오셔서 저희 상남자 장난감 사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다육이만 쇼핑하러 나오세요 모두 함께 다육이 쇼핑 저렴하게 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인천같은 편의점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의 모든 분들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합니다 모방인 2,500원 약간 평소 편의점으로 감사드립니다 וט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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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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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